태양열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이 경남에선 처음으로 거창군에 조성됐습니다. 친환경적인에다가 전기료도 줄어서 주민들에겐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거창의 한 마을은 여는 농촌의 마을과는 풍경이 조금 다릅니다. 집집마다 태양의 빛과 열을 이용해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이 지붕에 들어서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건물은 지열 설비도 갖췄습니다. 거창군이 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한 에너지 자립마을로 전체 65가구 가운데 5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주택 47개소와 공공시설 3개소, 약 8억 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한 달 전개요금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걱정에 마음 놓고 쓰지 못하던 따뜻한 물도 사시사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고 사용하는 거창군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앞으로 10곳이 더 조성됩니다. 거창군은 이처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오는 2020년까지는 지역에너지 자립률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